고 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 딸입니다. 우리 이전 영상에서 미래 시제 만들 때 위를 쓴다고 공부했죠? 오늘은 미래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 be going to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은요. 하나의 세트로 ~~할 예정이야,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축구를 할 예정이야, ~~할 예정이야, be going to를 쓰면 되겠죠? 여기서 주어는 i, i와 짝꿍인 비동사 m을 쓰고요. 뒤에는 going to를 쓰면 됩니다. 여기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 것도 확인하세요. 그럼 질문, will과 be going to는 똑같을까요? 둘이 비슷하게 쓸 때도 있지만 완전 똑같지 않아요. will은 주로 ~~할게 의지를 나타낼 때 쓰고요. be going to는 주로 ~~할 예정이야, 미리 계획한 일을 말할 때 써요. 이 둘의 차이는 나중에 따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요. 기초 단계에서는 아, 둘 다 미래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be going to 퀴즈를 풀어 볼게요. 그녀가 너한테 전화할 거야. 정답은 1번, 왜? ~~할 거야. 미래에 계획된 일에는 be going to를 쓰죠? 여기서 주어가 she로 3인칭 단수. 따라서 비동사는 iz를 써야 합니다. she is going to call you. she is going to call you. 이처럼, 비동사를 쓸 때 주어의 눈치를 꼭 봐야 해요. 또 다른 퀴즈, 내일 눈이 내릴 거야. 정답은 1번, 내일, 즉, 미래에 대한 일이니까 be going to를 썼는데요.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야 해요. 여기서 it's는 it, is의 주름형이라는 것까지 확인하세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정리. ~~할 예정이야, ~~할 거야. 미래를 나타낼 때는 be going to를 쓴다. 여기서 주의할 점 두 가지. 주어에 따라 비동사가 달라지고요. be going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be going to의 부정문, 음음문까지 공부할게요. 오늘 공부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